네 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제가 군무원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라이브 강의를 하는데 라이브 사이트 어딘지 잘 모르겠어 혹시나 이제 제가 반을 바로 못하더라도 제가 제 홈페이지에 그 Q&A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난 제 소개부터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했던 얘기하고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군무원이 금융빌딩에 제 광고 리플릿에는 행정학 석사로 되어 있어 제가 좀 그래서 당황스럽는데 행정학 50호에 합계했고요 행안부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방아치파트 배우실 텐데 자치분권위원회는 되어 있어요 지금 행안부는 세종 내려갔고요 자치분권위원회는 저기 광화문 앞에 정부서울청사 있어요 제가 광화문에서 한 1년 이상 근무했고요 그리고 울산광양시 기획조정실에 주로 근무를 했어요 한 8년 했어요 8년 8년 하고 작년에 퇴직하고 열심히 가기 준비해서 하고 있고 석사는 공무원 들어가서 유학갔던거 정부지원 유학갔던거고 이때 월급과 학비 다 지원받고 국내에서 1년 해외에서 1년 그래서 학위가 2개예요 아마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석사학위 2개지 이게 정부지원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국책은행들 거기서도 이제 여기 고입 보내거든요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받았었고 8년 중 2년은 교육받았죠 그래서 그리고 입직하자마자 바로 회사가 가는게 아니라 공무원 교육도 받아요 다 어느 직렬을 가시든 간에 그때 저는 길게 받았어요 6개월 받았거든요 2년 6개월은 교육이야 8년 중에 자 그래서 제가 행정, 뜬그렀던 행정아 여기가 많을 텐데 일단 제가 실무서를 많이 들어 드릴 거에요 가능한 많이 들어 드릴 거고 아마 지금 뭐 시중에 나오는 강사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저처럼 고위 출신 분 몇 분 계시긴 한데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왔고 가장 이제 최신 트렌드 말씀 드릴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실물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를 좀 계속 말씀 드릴 거에요 그리고 제 소개는 끝이 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합격하는 수험 전략이에요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은 얘기들이죠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모든 시험이 절대평가한 게 있고요 상대평가한 게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 상대평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보수 적게 잡아도 보통 수십 대리죠 만개 수백 대리기 때문에 거기서 앞서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나만 쉬우면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나만 어렵다고 뭐 힘든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공무원 과목 제가 솔직히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행정학은 일단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9급 일반 행정도 하다가 7급도 몸을 좀 담그고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합격률이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왜냐면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특출난 사람은 잘 없어요 특출난 사람 이런 분들 뭐 삼가나 하시는 분들 합격하는 사람 중에서 1% 상위 1%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합격만 하면 되지 제일 좋은 거는 최소한의 노력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입직 성적이 이제 입직하고 나서의 어떤 큰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없어요 그거 없어 입직 성적 누가 성적 잘 봤는지도 몰라 뭐 처음에 배치 받을 때 조금 뭐 약간의 어떤 대원이 있을지언정 그게 공직 생활하는데 아무런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 뭐 저도 행직 수석들은 뭐 청와대 근무 잠깐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 뭐 또 워라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좋으신 분들도 그냥 뭐 자기가 좀 편한 부서에 좀 군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격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했을 때 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구급을 기준 했을 때 세 과목밖에 없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행정학의 범인은 일반 구급이나 7급이나 군무원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얼마나 그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냐 차이 되죠 세 과목 공부하신 분 분명히 다섯 과목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내가 다섯 과목은 굳이 남하고 비교 안 하셔야 돼요 나하고 비교하면 돼 내가 세 과목만 공부했을 때 점수하고 다른 거 두 과목 더 했을 때 세 과목 시험 준비했을 때 차이가 크죠 다른 사람들은 국어랑 영어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국어는 들어가고 영어는 한국사죠 영어는 한국사를 시간을 할애를 하고 나서 세 과목을 해야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경쟁인데 경쟁이 될까요? 게임도 안 되지 상식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다섯 과목 공부해서 그중에 세 과목만 따로 두는 거고 그냥 세 과목만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특히 합격관 근처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 쉽지 않죠 두 번째 키워드는 균형이에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왜냐 제가 지난주에도 오리엔스테이셔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빠져던 함정이었어요 행정고치 공부할 때 왜냐 내가 잘하는 거 막 하거든 제가 처음에는 경제학 쉬웠어요 경제학 행정법 뭐 할만한 거야? 이거 얘만 하나요? 우리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 있어요 근데 과목 간 가동치가 있냐? 그렇지도 않아 물론 선택 과목은 가동치가 있었지만 지금 군무원도 마찬가지고 9급 공채도 마찬가지고 7급 공채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식 인재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내년부터 9급 공채도 없어 가동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과목 간에 점수를 무조건 많이 맞추면 그냥 좋은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랑 행정학 강의하고 있지만 내가 행정학에 재밌어 근데 이미 한 90점 나왔어 근데 이걸 더 한다고 했다니까 이걸 더 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행정법을 잘 할 것 같아 행정법 강의가 너무 재밌어 행정법 이미 95점 나와 행정학 70점 나왔네 싫거든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잘 메워 나가야 돼 내가 이미 점수가 90점으로 가 있으면 내가 노력을 더 기울인다 해도 100점밖에 더 어렵죠 사실은 95점 가려면 정말 많은 걸 해야 돼 근데 여기 5점 더 받기 위해서 공부를 원편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행정학이 만약에 이 정도쯤 있어 내가 아무리 질터라도 내가 아무리 질터라도 공부 시간에 비해서 점수 상대폭이 커요 이걸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행정학, 솔직히 학문적으로 수험적으로 지겹긴 해요 근데 일단 점수 잘 받아야지 하고 빨리 들어가 입직하고 잊어버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 간의 균형이 중요해요 내가 국어를 잘 못한다 국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행정학을 잘 못한다 행정학에 공부를 충분히 투자하셔야 돼요 이게 균형이고 저도 공부 입직해서 공부 수험생 때 저게 똑같은 거 다 겪었어요 어떻겠어요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잘 모르는 거 하면 영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영어라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계속 안 하는 거죠 행정학에서도 과목 내에서도 내가 잘하는 부분 있죠 잘하는 부분은 쉽거든 쉬운 게 잘하는 부분이죠 뭐 근데 뭔가 좀 찝찝하고 상황이 막 넘어가는 거 계속 넘어가 거기에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메워나가셔야 돼요 메워나가셔야지 전체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한 방법이고 어떤 분들 보면 제가 혹시 공기출 사이트가 오셨어요 공기출에 모르시죠 공기출이 어디냐면 그 이제 출제된 문제들이 다 모아놨어요 그 사이트에 거기 이제 강사들이 해설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거기 군무원 아무도 안 올리고 있어 지금 어르시면 제가 제 유튜브에 프리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군무원 시험이 이게 TO가 변동이 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학원이 많이 생겼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그리고 제가 아 참 이거 말씀드리고 지나가겠네요 그 TO가 걱정하시죠 혹시 내가 군무원 준비하는데 없어지면 어떡하지 몇 년 동안 괜찮을 거예요 저는 잘 알죠 왜 하냐면 저는 이제 가장 회사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 때 팀장이었거든요 옆에 팀장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사무관들이니까 근데 이제 60년대생들 분들이 퇴직을 한 시즌이에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할 시즌이에요 몇 년간 다 그래 그러니까 군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조직도 TO가 늘 수밖에 없어 물론 행정수요가 전국 규모가 줄어들면 물론 그렇게 안 채워지겠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최소 현행위주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남았어요 몇 년 동안은 군무원님이 갑자기 올해 100명 뽑다가 5명 뽑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줄 수는 있어도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걱정 안 할 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단순함을 잘 유지를 하세요 어 제가 뭐 어떻게 할 때도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할 때 신림동에 공부했었거든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 고시원에 누워서 밖에 나가기 싫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아무것도 안 뒀어요 아무것도 노트북 없고요 책도 없어 왜냐하면 밖에 비 오면 면지 집에서 공부 될 것 같거든 책도 없고요 핸드폰 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에 이불만 깔려 있어 그러면 잠을 제가 충분히 자고 눈 뜰 때까지 자는 거지 시계도 알람이 없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바로 싣고 독서실 발굴하게 독서실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한 공부는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본능을 좀 이길 수가 있어요 아침에 특히 겨울에 나가기 싫잖아 근데 핸드폰 있어 와요 나가지겠어요? 유튜브 틀기 시작하면 이제 안 봐야 될 뉴스까지 다 보고 있잖아 온갖 내가 별 관심 없는 요즘 유튜브는 무섭잖아요 알고리즘의 위력 저희 우리 군무원 오리엔테이션 중에 조회수가 많이 넘는 게 있어 다들 우리 교수님들하고 얘기한 게 이게 왜 조회수가 높을까 아이고 우리 좀 탔다 쓸데없이 보고 있다 하셨는데 우리도 보시게 되면 그런 거 보기 시작하면 우리 못 나가요 밖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저는 계획 같은 거 안 세우고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거든요 어차피 그날 독서실 가면 그 전날 봤던 책 제가 꼬아주지 않아 그대로 펼쳐놨어 그냥 그대로 이어서 그냥 그대로 보면 돼 그래서 어차피 일어나서 씻고 나가서 독서실 가면 앉으면 어차피 책이 그대로 있어 내가 오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하고 뭐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루틴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모든 나의 집중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심플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합격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일단은 두 번 마지막 공부하면 키워드는 실현 가능성 문제예요 앞에 우리 김정일 변호사님께서 14시간 발언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김정일 변호사님 강의 실임료 강의했을 때 제가 수강생이었어요 그분 강의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저도 행정법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오후 공채 기준으로 그분 강의도 매우 충분해 그래서 군무원이나 다른 강의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 강의 충분할 거예요 그게 모자리가 없어 그리고 책은 그렇게 안 듣고 오시죠 근데 안 듣고 오실 건데 강의도 잘하시고 괜찮을 거고 저도 실현 가능성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 1차심 학교하고 2차 때 그렇게 했죠 이제 한 14시간쯤 해야겠다 하는데 첫 일주는 성공했어요 근데 두 번째 주 되니까 처음엔 이제 한 10시간 넘게 하지 스탑워치는 10시간 찍었어요 찍고 그 다음 쯤 되니까 이게 몸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6시간 할 때도 있고 10시간 할 때도 있고 오락가락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길 이거 매워야 될 거 아니야? 앞에 거 12시간 하려고 하지 그래야 매워질 거 아니에요 이거 터졌어 그래갖고 네 번째 주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계획이 없지 이제부터 그냥 하는 거지 되는 대로 하는 거지 이게 망하는 케이스 이렇게 제가 영상이 망하는 케이스 만들어놨어 제가 실패했어요 제가 저도 실패했어요 이거 그래서 10시간 수능 공부 10시간 채우는 거 진짜 어려운 거에요 진짜 어려운 거 그거 10시간 정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1년 정도 중요한 건 잠깐은 누군 해요 근데 1년 2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시간씩 이상한 사람들은 행시 한 자리 숫자 학교 간 사람들 행정 의식 한 수석쯤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공부 시간이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1년 중량은 길게 가는 거에요 길게 요즘 제가 강의 찍는 시점이 이제 뭐 9월이잖아요 시험은 내년 7월 1쯤 될 거 아니야 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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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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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을 목표했어요 8시간 목표치에요 이거는 이게 목표치고 시험 직전에 이제 체력을 좀 비추겠다가 시험 직전에 조금 더 올려서 김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진짜 뭐 12시간 14시간 그때 하는 거고 평소에 8시간이 목표하시면 딱 맞아요 이건 충분한데 이 8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강의 갈 때마다 그 강의 그 저 뭐 제 강의력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 피곤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어떤 클래스는 가면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눈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3시간 내지는 유지를 하는데 어떤 데 가면 돌아가면서 혼수상태 빠져요 이렇게 딱 보여요 이렇게 어디다가 눈을 두고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시간인가요? 8시간에 앉아서 거의 비몽사 안그런 내용이 어려운데 이거 비몽사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 큰일 나 그거는 본인의 만족감 오늘 이제 학원 어쨌든 수강을 했다고 만족감만 느낄 뿐이지 본인 어떤 공부생활 실제로 도우면 전혀 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많이 자세요 주무시고 오세요 주무시고 주무시고 오고 수면이나 제가 뭐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 욕구예요 이길 수 없지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해 그 생각밖에 안 나 3,4% 안 나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방법이 없지 공부할 때 공부 되겠어요? 한 세끼만 굶어보세요 공부가 되겠나 안되지 그런 거를 타협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선택과 입증을 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점 저는 가감히 포기 어차피 이 시험 수십 명 중에 한 명 되는데 내가 학점까지 다 관리하면서 경쟁이 될까 답은 쉽게 나와요 다들 공무원 될 거라고 수십 대 경쟁인데 내가 다른 데 에너지 쏟으면 경쟁이 안 되죠 욕구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포기하면 심리적인 건 있겠지만 욕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포기하세요 대신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 생각해 보면 신인동이나 여기 노랑진 이 업계도 마찬가지죠 스터디하면 막 한다 이렇게 왔는데 참고로 저는 스터디 항상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밥 먹기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벽보고 밥 먹는 거 저도 지하 고시당 가면 이어폰 끼고 벽보고 밥을 먹어서 한 동안 한 달 동안 하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 이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항상 했었어요 그 소원의 말에서 생활형 스터디죠 같이 밥만 먹고 밥 먹고 수다 좀 뚫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스터디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보면 근데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다 만나게 돼요 제가 같이 했던 스터디 했던 분들은 다 합격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왜냐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남자밖에 없어 남자고 죽자고 공급밖에 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 합격하죠 지금 저는 이제 강의로 나왔지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도 많고 이제 사무관들 중에 이제 서기간 이제 다 승진때거든요 그 분도 많고 전문직 계신 분도 많아요 다 됐어 그냥 그 사람들은 딱 같이 와서 아침에 독서지가 항상 그 자리 있었고 거기서 끝나고 나면 그 시간에 밥 같이 먹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실 때 옆에 누가 같이 하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를 적당하게 내 공부 도움 되는 쪽 항상 내 합격을 목표로 그래야 되지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거기서 같이 쉬면 이제 망하는 거지 거기서 사교적으로 빠져버리고 호프 찍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저 때 제 스타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없었어요 딱 점심때 12시 1시쯤 돼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쉬다가 같이 독서지가 들어가고 그 친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후에 일찍 안 쬐고 계속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왜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막 어떤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이제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옷도 그냥 정말 집에서 갓 나온 것처럼 나오시고 신선처럼 이렇게 나오시면 계신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수험 얘기는 좀 중간중간 말씀드릴 거고 제가 수험 행정학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접근을 어떻게 하시냐면 행정법도 비슷할 거예요 행정학이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습득할 때 저 이런 비례도 들었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야 우리 구구단원이 올 때 외운다 하잖아 아니 그게 무슨 논리적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외워야 되죠 행정학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숙지가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 단어 푸시라는 단어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서 곤란하죠 곤란하죠 요즘 다 알죠 제 어릴땐 잘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이거 근데 이게 밀라라는 단어가 당연히 의미를 알고 있어야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봐야 돼요 우리가 식당 가서 문 열 때마다 이거 단어 보실 거고요 한 번씩 그리고 요즘은 또 인터넷에 영어 단어가 좀 많잖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보기 때문인데요 너무 많이 자주 보다 보니까 당연하게 푸시가 무슨 뜻일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잖아요 이제는 마찬가지죠 들어봤어요 이거 혹시 추가경제에 들어봤어요 이거 이제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뜻이 많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평소에 볼 일이 없지 뉴스에선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작년에 4차 추경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추경한다고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선생님들 왜 관심 없었을 거야 모르죠 이게 의미의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의미의 이해는 제가 설명드릴 거고 계속 봐야 돼 근데 영어 단어처럼 내가 의식적으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공부할 때 봐야지 많이 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보고 복습할 때 보고 문제 풀어야 할 때 보고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지 아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해도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계속 봐야죠 그게 똑같잖아요 저도 어릴 때 영어 단어처럼 요즘도 5형식 말이란 말 쓰나요 5형식 계속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게 자꾸 보고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영어 단어처럼 문법이 수십 번 수백 번 봐야 이제 좀 이제 낮이 익어서 이제 봐지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아요 행정학도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 자주 보시고 그래서 의미에는 제가 기본 강의도 좀 설명 드리고 이때 앞에 거 막 지나갈 때마다 막 다 날라갈 거야 희발성으로 이렇게 그러지만 문제 푸시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정착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쉽게 잊어버리신다면 딱 솔직히 말해서 이거예요 한두 번 밖에 안 본 거예요 영어 단어 한두 번 보면 영어 지나요 당연히 안 외치지 영어 단어 한 백 번 봐도 잘 안 되는 게 많을 걸요 또 몇 달 지나도 까먹고 그거 영어 단어보다는 좀 적게 봐도 될 거야 한글이니까 최소한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접하셔야 돼요 기본 때 보고요 진도별 때 보시고 기출 때 보고 동행 때 보고 계속 반복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기출문제 활용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문제이긴 한데 행정학 출제 범위가 행정학과 1학년대 표현은 행정학 개론보다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은데 결국은 범위를 잡아야 되지만 잡는 범위는 우리가 기출문제밖에 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 키우시면 중요하자 하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주 반복된 영역이고 가끔씩 이런 게 나와 정말 저기 뚝 떨어져요 잡으신 다음에 이런 거 나올 때 그럼 이거 다 커버하려면 이만큼 공부해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지 공부가 수십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최소한 몇 배 이상 늘어나죠 이것까지 처음부터 다 가져가려면 안 돼 일단 반복되는 것부터 다 가져가고요 얘는 그냥 나왔으니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다 못봐요 너무 많아 여기 반복되는 거 제일 기본서에 있는 내용 보이시죠 거기 내용이 나중부터 말씀드리겠지만 2000문제 줄여놓은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볼라며 만 문제 넘게 더 가나?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 확실히 맞추면 되고 다른 수험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몰라 어차피 기본 강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직제 7급 강의할 때 기출을 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부 문제는 그냥 선지 소고가 다 안 되는 문제 많았어요 찍어야지 어떡해 근데 괜찮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대신에 남들 맞추는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제 전략은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고 기본 교재는 어떻게 됐냐면 일단 행정 한 번이나 들어보신 분들 요 문제 아실 거예요 교재랑 강의 내용이 다르고요 강의 내용이랑 기출문제 다른 경우도 있어 이게 이제 교재랑 강의 내용 다른 건 강의를 들었는데 교재가 잘 안 알키는 경우일 테고요 그리고 강의 다 듣고 교재 받는 데 불과 기출문제가 또 안 풀린 경우죠 제 책이 어떻게 보면 약간 거칠 거예요 좀 이렇게 뭔가 딱 표가 막 많이 있지도 않고 그냥 줄글로 쭉 적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재랑 강의 내용 기출문제 다 합쳐놨어 딱 보시는 순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면 이 책이 잘 구성이 되는 걸 그만 인지하시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불친절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러면 안 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 행정학이라는 한 과목만 여러분들 시험 때 공부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당연히 두껍게 만들죠 공부할 시간 충분할 테니까 근데 군무원 구급 기준으로도 33%밖에 에너지 소비를 못 해요 내가 1년 공부 길게 한다 하시지만 행정학만 공부할 시간이 4달밖에 안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동안 3과목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2년 공부해봐야 8개월인데 그렇죠 그렇게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두꺼운 기본서랑 문제집이 제가 학습을 다 해봤어요 퇴직하고 1년 동안 그런데 제가 함께 벅찼어요 제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행정학 베이스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을 텐데 불구하고 이거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션은 어떻게 했냐면 기출문제 활용해서 기본서를 압축해놨어요 286페이지로 그리고 진도별 기출문제도 무조건 다 압축해놨어요 하여튼 하고 이제 문제풀이도 해설만 반영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놨죠 우리 행정학 내용 중에 총론에서 파생적 예보장아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 설명을 할 때 제 언어로 쓴 게 아니에요 제 언어로 쓴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선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정부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는 효과나 부작용 이게 파생적 예비효과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선지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는 것 자체가 기출문제 선지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디선가 그래서 기본서를 보고 나서 기출문제 보시면 어디선가 봤던 문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강사분들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다 책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이것저것 이제 내용을 좀 추가를 하다 보니까 책이 훨씬 많아지죠 그게 단점이 뭐냐면 어디서 기출이 나왔는지 이 어디가 기출문제에서 나온 선지인지 아니면 어디가 강사가 추가한 내용인지 혹은 강사가 수정한 내용인지 여러분들 알 길이 없죠 이게 부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했고 제가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표기를 해놨어요 이게 대해서 제가 추가한 거라고 근데 거의 없어서 한 5% 밖에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사례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파생제예보호과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문제 많이 나잖아요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보기를 딱 내주고 1번 파생제예보호과 2번 다른 거 3번 다른 거 이렇게 해놨죠 제가 그걸 그냥 사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 파생제예보호과라는 기본서 내용의 설명 내용들이 기출문제 3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서 반복하시는 게 기출문제 문장 옳은 형태로 반복하시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본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죠 2,000문제 해놨어요 그래서 다 뜯었어 페이지 얇아서 이게 충분한가 제가 되묻고 싶으면 2,000문제 들어있다니깐요 쉽지 않아 다 보는 것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리고 강의를 듣는 이유 자체가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구두로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해하시기 힘들 테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강의 듣는 이유가 그거고 그러면 제가 이 생각들죠 행정하고 한두 번 그만 보겠구나 생각하는 얕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 하지 마세요 제가 얇게 만든 거는 행정하고 공부를 적게 하라고 얇게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회독 하셔야 돼요 10회독 10회독 하는데 회독에 대해서도 참 이게 뭐랄까요 예전에 어떤 옛날에 어떤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게 좀 필터링이 제대로 안되고 전달돼서 이런게 많은데 회독 한다는게 열 번을 다 보는게 아니에요 처음 익스레일 때는 처음에 제가 강의 들으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진도별 된 거 같이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째 볼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파트만 표시해놨다가 거기만 보는 거 거기만 그래야 열 번이 되지 그냥 무시하게 열 번 또 어떻게 해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신 과목은 객관식이에요 서술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개하실 필요는 없어요 유춤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10회도 하셔야 돼요 10회도 그리고 진도별 기출문제도 압축을 해놨거든요 제가 구무원 커리에서 나면 요 끝나고 나서 말할 건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어 즉 진도별 문제집 내용을 기본서 기본강의 파트 총론 다 들었다 그러면 복수 한번 하시고요 그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진도별 기출문제죠 요거 압축해놓은 것을 같이 보셔야 돼요 물론 잘 안 풀리지 그렇죠 근데 정답 보시면서라도 그냥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정착이 좀 넘어갈 나중에 문제풀이 넘어갈 때 좀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2021년 국가직 구급에서는 애던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시중에 많이 보시는 OX 문제 많이 보셨죠 그걸 제가 변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완전 틀린 선지에요 이게 만약에 틀린 선지면 끝에 가서 이렇게 O, X 해버리고 밑에 해설이 달리잖아요 X에 대한 왜 X인지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틀린 부분하고 그것을 바르게 한 부분하고 표를 같이 써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답이 분류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틀린 선지로는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해설을 안 드려도 해설을 별도 안 드려도 이 한 문장 안에서 아 발음 표현은 예고 틀린 표현은 예구나 바로 한 번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1200 문제를 100페이지 넣어놨어요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문제의 밀도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사하시기 조금 좋을 거고 왜냐면 시중에 나의 진도별 기초 문제를 한번 보셨어요 행정 1000페이지도 될걸 그거 반복이 안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물론 그 파트만 지역적으로 공부하시면 밑에 해설을 상세하니까 아 내가 이제 공부가 뭐 좀 되는 것 같다 싶지만 1000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들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아 한 번 보고 나서 두 번 보는 거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제 시험 앞두고 나서 행정학 이해도 더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고 고민하시는 분들 카페 보시면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을 거야 근데 그거 그거보다는 이게 나아 그거보다는 그래도 나아 그럴 거 같으면 몇 번 볼 수 있거든 이거는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도 열 번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처음에 잘 풀리는 문제가 있고 잘 안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따로 연필로 살짝 표시만 하시면 돼요 표시만 어떤 분들은 와 여기 다 적어놔 답도 표시해놓고 그럼 두 번째 볼 때 내가 표시한 것 때문에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건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지 구분을 못해요 오해를 해 여기 이제 살짝 표시해놓고 이렇게 다음에 볼 때 아는 거 같은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아예 표시가 없어야지 냉정하게 내가 이거 아는지 모른지 판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 표시하지 마시고 연필로 펼기만 살짝 하시고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지 계속 그럼 줄어들 거야 처음에는 100문제 풀 때 뭐 한 2, 30개 모르다가 그 다음 2, 30개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암기가 되면 몇 개 더 줄어들 거고 그런 식으로 좁혀 나가야 돼 그래 열 번 보지 아니면 어떻게 열 번 봐요 못 보죠 그래서 이렇게 책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지금 기본사람이 커 크기가 얘는 좀 커 그래서 이렇게 회독이 가능해서 문제 좀 만들어왔고요 그리고 시행차별 군무원 시험 아시겠지만 이거 오픈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문제 오픈된 지가 그래서 예전에 문제 그 보고문제는 아 모르는 게 차라리 나 이게 너무 달라 사람마다 다르고 신뢰성이 없어 차라리 최근에 오픈된 문제하고 국가 7급 국어 문제 있죠 그걸 많이 보시면 돼요 거기 문제 훨씬 깔끔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군무원 9급에서 이재계 5개나 됐어요 5개나 근데 하나도 인정 안 해줬어 시행차에서 그게 충분히 논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시행차에서는 이 복수 정답이나 뭐 정답 없으니 이거 인정 잘 안 해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쯤 이런 게 있었다고 좀 언급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들으신 분들은 압축에서 들은 데 생각했을 때 매일 행정만 했다 나는 행정만 했을 때 딱 한 달 정도에 끝이 내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여덟 시간 공부해야 되겠죠 한 달 동안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과장에 따라서 움직이시고요 자 여기 Q&A 압축 자료 같은 거 저는 교재 파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파일 제 카페에 PDF 다 있어요 근데 인쇄 비용 책과 비슷해 원래 책 재범비용보다 이게 쌀 거야 오히려 이게 싸다고 13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책이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문제 풀다가 책에 있는 거 빨리 좀 찾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파일을 가지고 싶은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파일 연 다음에 컨트롤 애플 딱 누르면 컴퓨터에서 컨트롤 애플 들고 여러분들 가구니 관심이 키워드 집어넣으시면 그 자리에 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파일로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공부하시기는 좀 힘들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제가 파일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고 Q&A도 올려주셔도 되고 Q&A는 카페뿐만 아니라 방문가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고민은 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고민하지마 이거 여러분들 책 내용이나 공부 방법은 강사들이 다 하여 다 고민해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 뭐 앞에 행정법 강의하시는 김열 변호사님도 사법시험 출신이잖아요 다 이게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뭐 행정공직 학교 했었고 소원생이 겪은 다 고민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리 다 겪은 사람들이 다 매끄럽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법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따라오시는 게 그게 나아요 나중에 정말 공부를 내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권이 너무 멀다 그때 고민하세요 그때 지금은 고민하셔도 될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OT는 잠깐 말씀드렸고 일단 행정학에 대해서 소개 좀 드릴게요 뭐 좀 추상적인 얘기죠 추상적이라는 말 또 아세요 추상적이단 말 추상적이단 말 아세요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단 말은 뭔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이란 학문 자체도 추상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자마다 또 사회과학 전공하신 분들 잘 받아들이는데 이공계 출신들 잘 받아들이지도 못해 이게 어렵다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문제 약간 문화랑 비슷한 거 같아요 문화 그런 거 같은데 행정학도 추상적인 게 많아요 내용이 그리고 정의가 딱 안 정해져 있어 딱 누구나 동의하는 정의가 아니라 학자마다 서로 다른 얘기에요 학자마다 근데 우리가 행정학 수험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학자들의 얘기보다 딱 유명한 학자 그 얘기만 관심이 있어요 이론하고 그래서 거기에 남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행정 뜻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요 굳이 영어로 따지면 근데 퍼블릭이 단어로 해보면 공공이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관리 단어 둘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모르시나요? 표정이 이거 내가 안다는가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가 좀 길게 썼어요 길게 길게 읽어보시면 납득이 좀 가실 거예요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어 네 수험 행정학과 가장 잘어놓은 정의 학자마다 유명학자마다 다르지만 저도 유명 교수님 내용을 그나마 수험생한테 적합한 걸로 가졌는데 정부가 우리 정부라는 말 쓰죠 정부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해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책에는 저기 슬라이드에는 이거 가져왔거든요 이거 국토교통부가 늘어나는 항공수요 문제 이게 사회적 문제죠 공공문제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공문하고 또 제가 예산을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재무 파트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 필요하죠 여러분 공부할 때 돈 없으면 되나요 안되지 당장 굶으면 죽잖아요 방값 못 내면 안되죠 그리고 내 핸드폰비 내야 되죠 공짜가 어디 있어 부모님한테 받는 것도 사실은 내가 부모님이라는 관계 때문에 받는 거지 공짜로 받는 거지 결국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정서비스 제공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하고 돈 관리해가지고 국민한테 고객은 아니죠 여기 있잖아 고객이 아니라 국민한테 개선된 항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신규공항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기존공항을 확장한다든가 논리는 다 똑같아요 좀 줄여볼까요 중앙정부 말고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똑같죠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돈을 관리해서 시민한테 서울시민들한테 개선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대중교통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도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동작구죠 이제 지금은 간염병을 샀지만 사실 코로나죠 저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아직 동작구가 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지금 입시가 하시느냐 마저 바로 토입될 거야 지금 군무원분들 또 일부 관련될 거야 이거 소속 공무원들하고 예산관리에서 주민들한테 검사 및 백인 접종 이런 거 제공하잖아요 여러분 문자 오잖아요 요즘 요즘은 그런 거 다 이거 여러분 공무원들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 뒤에서 돈 들여서 자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죠 동사무소죠 이게 이제 군무원분들 차라리 국가지라 다행이야 다행인데 지방식들은 눈 비오면 그 투입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다 문제 집에 누워있다가 이제 문자 딱 오죠 가야 되죠 그러면 눈 누우면 눈술로 가야 돼 눈술로 가야 돼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 똑같죠 주민에게 장만화 폭설 내릴 때 인도 정비 서비스를 했지만 동원돼요 동원 불라도 동원돼 크게 불이 나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 해결한다면 공무원 다 동원돼요 국가지라도 위험이 있어 자기 인간지역이면 갈 수 근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해결을 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총론하고 강론을 배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책 구조를 보면 총론 그 다음에 정책 조직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에요 인사 들어있을 텐데 그게 다 관련되는 거에요 그래서 정부라는 단어에서는 조직이나 지방하치 이런 내용이 언급될 거고요 공공문제 해결한다 정책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 관리해야 되죠 잘 사람 돈 인사 재무 그리고 국민에게 한류분이고요 그리고 행영서비스 제공 활동했을 때 총론 모든 정보가 이런 관련이 있어요 근데 뭐 딱 맞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제 책도가 되어 있고 제가 어 임의로 쓴 건 아니고요 이건 수험가 표준이야 업계 표준 행정학 전공 표준이 아니라 하지만 개별 강론이긴 한데 수험가에서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책들이 그래서 혹시나 다른 강의 듣고 와서 뭐 제가 뭐 다른 분리해 버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해놨고요 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행정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고 교재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상식을 제가 좀 넓혀 드릴 거예요 상권분리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상권분리 국가다 많이 들어보잖아요 상권이 어디인가요? 입법부 국회고요 하나는 행정부 혹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 보건 3개에요 행정부 하나 이런거 안 할거 같은데 그래서 입법부 행정사법은 다 뭉쳐서 전체 묶어서 정부라고도 하지만 보통 우리 정부라 얘기하면 행정부모 의미에요 여러분도 일찍 하신 국무원들도 다 행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 여기 아니잖아 여기 국회 아닌 것 같고 사법부는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 소속이죠 그러면 국방부 소속이죠 국방부 행정부죠 자 그 다음은 첫번째 보시면 국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우리나라 헌법에 오잖아요 헌법에 보면 3장에 국회라는 장이 내용이 있어요 국회는 어떻게 하냐면 입법은 국회에 속한다는 국회 즉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 속한다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라고 해 국회 국회라는 난 둘 다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 같은 거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입법은 국회에 속한 데서 입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을 만들 수 있구요 그리고 나중에 특히 우리 행정의 중량이 여기에요 예산안을 심의 확장한다 나중에 재문때 배우실 거에요 자 법률을 제출한다 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법으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법을 만드는 게 결정하는 거에요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 행정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거에요 여러분들이 노랑진의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요 없고 근데 수험생들한테 매월 백만원씩 주는 행복하죠 백만원씩 주는 법률을 하나 만들게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주고 싶은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에서 그럼 이렇게 한거죠 노랑진 수험생 지원법 이런걸 만들어서 1 1항 목적 2항에서 노랑진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매월 얼마씩 지급할 수 있다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해준다고 실제로 준다고요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하셨죠 근거법이 있어 딱 얼마씩 준다 되지는 않겠지만 뭐 뭐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애매한 경우도 있어 가면 근거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뭐에요 이렇게 노랑진 수험생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중요사항 결정한 거죠 결정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지 집행을 해야지 실제로 작동을 해야지 100만원 주기를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다 대상자 다 선별해서 연락하고 통장 계좌번호 받아서 신청 받아서 입금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거 하실 거예요 그거 그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뭐 복지직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뭐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뭐 노력연금 할 때 법으로 만들잖아요 다 결정했잖아요 그걸 집행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입법법 법률로 권한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제 밑에 하나 더 적은 게 금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종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잘 없어 자리에 잘 없고 어디가 있냐면 여의도가 있어 항상 국회에 가 있어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냥 국회에서 정부에서는 법률안을 소감 법률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부다 복지부 소감 법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원 법률 그럼 복지부 공무원들은 관련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해야 돼요 설명도 해야 되고 이 필요하다 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안 만들어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랑진에서 수험생들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누군가 법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가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물론 국회의원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서울주장 계속 가는 거야 자기 부처 소감 법률 설명하고 또 예산 심의 때문에 항상 국회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이죠? 헷갈리지 관심이 없으면 잘 몰라 4년이에요 4년 대통령이 몇 년이에요? 아세요? 5년이에요 5년 다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4년이고 총선이라고 해요 청선 그리고 의원 수는 300명 300명이고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 이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우리 이제 굉장히 관심 영역이에요 왜냐면 아까 법률을 국회에서 봤는데 했죠 여러분들 대학 때 팀제 해보셨어요 혹시? 팀제? 팀제 해보셨어요 300명이 팀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돼 토론이 안 돼 상상이 안 가고 제가 그래요? 단 5명만 했어도 힘들잖아 한마디만 해도 내가 이걸 위하고 있나 싶기도 하잖아요 300명이면 아예 안 되죠 현실적으로 특정 법률에 대해서 그래서 노량진 수원가 학생들한테 100만원 지원하면 법률 만듭시다 300명의 의견을 다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아마 한마디씩만 해도 하루 끝날걸요? 한두 마디씩 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어떻게 났냐면 17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300명은 뒤에 먼저 보도드릴게요 제가 좀 잘 안 모시겠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관련된 예를 들어 국방이다 여러분들 여기 갈 거잖아 국방위원회에서 여기 소속된 300명 나눠서 17개로 나눈 소수의 인원들 한 10몇 명 되겠죠 그 사람들끼리 디테일하게 상의를 토론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300명은 답이 안 나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예산 제목을 배우면 이해하시겠지만 예산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 예산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오가는 거예요 보면 항상 이렇잖아요 이거 안 봤어요? 이수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 딱 이렇게 나오지 여기 국회의원 위원장 앉아있고 여기 양쪽에 여야 의원도 앉아있고 여기 장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항상 이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이죠 이게 상임위원회에요 상임위원회 왜냐? 국회 전체 본회의 300명이서 여기 나가가지고 내 얘기 잘 안 해 이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세부적인 얘기 다 끝났어 끝난 거 확인 절차만 거치는 거예요 바로 통과되는 거예요 찬반투표 해가지고 이게 현실적이죠 물론 아주 국가적으로 큰 이슈 있는 거는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보통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나온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민 토론은 전문 분야별로 나누는 게 주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특별위원회는 나중에 예결이 배울 수 있거든요 이건 예산 관련해서 종합하는 특별위원회 지금 내용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학계는 거의 안 나오긴 한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청문 주요 무슨 장관들 인사청문회도 낙마하고 하죠 이렇게 나왔다가 깨지고 재산이 어쩌저쩌쩌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다 여기야 근데 여기도 왜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300명이 다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분야별로 가서 검증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왜 나눠놨는지 그 물리적인 이유죠 물리적인 이유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임위랑 특별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국회에는 입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근데 헌법은 바꾸는 거 바꾸려면 개헌이라 하거든요 헌법은 어떻게 바꾸어요 헌법 자체를 국회의원이 바꾸나? 그거 아니야 헌법은 바꾸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돼 정말 쉽지 않죠 개헌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헌법 바꾸는 거는 우리 선거 선거 날 투표 잘 안 가잖아요 총선 대선에 투표 많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개헌한다고 투표하자 했을 때 잘 안 가겠죠 잘 안 돼 이거는 기분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같이 하자 이런 식도 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거는 행정학에서 법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결정이라 해놨어요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근간이 되는 내용 결정들 다 해놨어요 그 내용도 나중에 간단히 보실 일이 있을 거고 법에는 그보다 좀 낮은 단계에서 결정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여긴 뭐 사실 행정법도 다 배우실 내용이 한데 그 밑에 시행령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다루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완벽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보다는 좀 더 전문가 될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좀 계략적으로만 볼을 만들어놔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죠 그러면 거기 공무원을 열심히 만들어야지 그거 남일이 아니야 여러분도 하실 거에요 그거 다 하실 거고 자 이거 법에 계시고 뒤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입법부인 국회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는 정부 행정부 얘기일 건데 이건 잠시였다가 계속 말씀 드릴게요